우리 풍당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장르를 넘어서 요즘은 융화학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리 하나만 고집해 보고 또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고집하고 이러면 벽을 넘지 못합니다. 민족한 이웃과 손을 잡아야만 살고 지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풍당한 이렇게 장르를 넘어선 파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외부에서는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들 정체가 뭐냐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하는 만큼 이만큼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마음을 풍당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구학방송을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구학방송 개빙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두 시간씩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당사람들 내년에 두 번 연주할 수 있게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창 들어가겠습니다. 한창 가사님의 마음으로 모아주시오. 한창 가사님의 마음으로 모아주시오. 꿈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개인이 또 꿈이요 개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준 거 하늘 인생 무지럽다 깨어두는 꿈 꿈을 무언 무언 거리고 알고 되고 하늘 인생 무언 거리고 하늘 인생 무언 거리고 하늘 인생 무언 거리고 남소리도 님의 소리도 아침에 깐치가 우러내리 해념이 오시려나 장병이며 오시려나 고운 마을으로 고운 김을 지하이도 난 고운 김은 오지 않고 해결버리만 적시리 나이오 해고 헛헝 나은 정마라 남진대 나은 정마라 남진대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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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내가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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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에서 불끈 솟았나 다 운이 다 뒤고 전인 푸른 속에 쌓여왔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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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어허 어디야 돌아라 돌아라 긁어지려는 문도라니 과부신이 포기여 적당을 꼭 사면 기우라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고난리 맘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싶었던 마음대로 잘 놀아라 너희 어디야 서울 상담사가 말 풀어보자 너는 이 보도래 일선 뒤에 가는 제자 얼마나 되고 보냈으며 지금도 지워있는 풍류나마 장하를 가득한 자승이 없지 않으나 좋은 손과 결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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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실구라 결실구 결실구 지워자도 있네 결실구나 결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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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실구